아니 유효님도 왜 등산이야 그러니까요 주말마다 등산 오고 말이야 아침에서 쉴 것처럼 얘기하더니 다 왔네 싹 다 왔네 자네들 등산로 봤어? 날이 이렇게 추운데 그냥 꽃이 날 부러져 있더라고 이렇게 추운데 꽃이 있어요? 그럼 여기 다 있잖아요 닭꽃이랑 떡꽃이랑 어묵꽃이 역시 산 입고는 꽃이라니까 산 꽃이 꽃이야 꽃이 대표님 나오십니다 준비 대표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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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과 아이고 아이고 우리 대표님 독자는 집에 있으라니까 산까지 뭐 하러 따라왔어 산에서 뭐 하려고 온 거야? 산에서 이렇게 그냥 에? 어? 이렇게 택견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쿵푸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내가 먹을 거야 저것도 내가 먹을 거야 삭도 내가 먹을 거야 입구에 먹을 게 많잖아 아하하하하하 아하핳하하하 이렇게 산에 먹으러 온 사람이 복잡하고 또 누가 있어 그게 나야 따르빠드드박 모듬꽃이 빠르빠드드박 빼두비두박 단어 먹자 빠두빼두비두박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이따가 내려가 내가 다 사줄게. 나는 복자만 보면 그렇게 좋아. 근데 내가 이눈만 보면 아주 그냥 일찍 죽을 것 같아. 대표님, 그 이쁜 입으로 이렇게 못된 소리만 하셔요. 아주 혼쭐 나셔야겠어요. 혼쭐이 난다고 내가? 혼쭐! 핫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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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자밖에 없어, 복자밖에 없어. 야, 그 도시락 어디 있어? 내가 가져온 거. 도시락이요? 도시락. 도시락? 그래, 그래, 그래. 주문하신 최고급 호텔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 다들 먹고 좀 시작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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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왔으면 좀 이렇게 즐겨야 될까 아니야? 왔으면 좀 노래도 좀 부르고. 대표님, 그럼 저희가 분위기 한번 쫙 올려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복자 씨가 노래 엄청 잘하더라고 해서 둘이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둘이 몰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복자 씨 준비됐죠? 찡찡찡찡찡 시작!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삼겹살 돈까스 족발복단팔복채탕소년 막창토갈비 그건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들 모두 불판해라 구워 먹어요. 둘이 둘 모두 불판해라 구워 먹어요. 치!치!치!치!치! 뭐해? 이제 하다가 하다가 이제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한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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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결제까지 해!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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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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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에 야, 이제 먹자고 야, 이게 음식이다, 어디 갔냐? 야, 이거 음식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찾아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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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배님! 도, 도둑이 들었는가봐요 도둑? 야, 도둑으로 잡아야지, 그러면 도둑,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야, 진짜 도둑, 도둑, 도둑! 잡았다, 요나! 잡았다, 요나! 공범자입니다, 요나 이것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앉아있네, 지금 복자도 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만 좀 먹어요 이러다가요, 둘이 동물원과 놀으러 가면 복자한테 먹이 주게 생겼어, 코끼리인 줄 알고 대표님, 못된 말만 하고 혼나셔야겠어요 대형은.... 이거 춥지 않냐 이거? 대표님 그럼 요거라도 이렇게 준비성 봐봐 잠시만요 대표님 왜? 왜? 김내원인줄 김내원 김내원 김내원인줄 대표님 저도 좀 추워요 아니 그래 난 뭐 남잔데 뭐 대표님 어머어머 웬열 정말 미쉐린 타이언줄 뭐 그러는 거 아니 그러다 너 이거 쥐어 터져요 아주 뭐 야 양그레 어디갔어 양그레 양그레 어디갔지? 아 양그레 난 신입사원 양그레다 입사 전에는 정말 항상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는 매번 실수만 한다 양그레 앞으로 실수 안 할거지? 양그레 화이팅 화이팅 어 죄송합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뭐하는거야 야 저 왜이렇게 늦게 온거야 너 대표님이 버섯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야 이게 자연산이 아주 좋은거야 이게 몸은 아주 좋은거야 야 이거 뭐야 어 근데 마비씨 조금 이렇게 쌉싸라네 아 이게 독버섯은 쌉싸란 맛이구나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빨리 빨리 와 됐습니다 빨리 됐다 됐다 아 아 아 독이 내려가지 않게 벚궁으로 들여주셔야 됩니다 벚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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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다음 뭐야 야 빨리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뭐야 아 까먹었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자연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 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잖아 하긴 내실수도 인정 응 인정 어머 레 반박불가 아니 아니라는 고개를 넘어 새가 지적이는가 기적이는 역시 하기수죠 아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양그래 화이팅 아유 어떡해요 이게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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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아 몰래카메라입니다 으 ắng 아이 뭐 다같이 짠거야? 아이 오늘 볼래 아 잘했어 잘했어 어그러는지 맛있다리 suppose чики 여러분 이거 흑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래 è 아구 발 털어드려 발 털어드려 발 털어드려 입봉하니까 힘이 나가면 어떻게 힘이 나가면 봐 야, 안 그래! 너 자꾸 왜 실수하는 거야? 아직 너가 실수하는 거는 나중에 다 갑질 갑옷질 오는 거 알지? 연결해, 파이팅!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게 뭐 달려야? 뭐야, 왜 그래? 뱀이다, 뱀이야! 뱀, 뱀, 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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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저기 밑에 들어가서 백반 갖고 백반 이거 뿌려야 돼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야, 빨리 좀 가줘! 빨리 가! 대변인 위험합니다! 뭐야, 뭐야? 제가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어? 어? 여기 멧돼지가 어디 있어? 어허! 어허! 어허... 야, 꼭 자자 괜찮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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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거 왜 이래? 이거 방탄 뱀살이야! 야, 백만 가지고 가는 왜 하나, 이거? 야, 안 그래 빨리 와! 뱀, 뱀을 잡았어요! 뭐야. 천천히 해라. 천천히! куда 있어. 잘못했어요! 내 팔에 있는otechnology! Lowé. 내가 현바닥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어쨌든 너 오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양그레 그리고 우리 모두 파이팅! 우리 회사에도 드디어 헬스장이 생겼네! 그러니까요!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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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몰래 운동하시나봐요! 빵빵하신대요! 당연하지! 손으로 빵! 크림 빵! 크림 빵 2개! 이게 빵빵하지 않겠어! 고장님! 고장님! 고יז 고 employees! 하와! 자! 고장님! 고장님 고사야.. 아회 알려줘! 아휴 세상에.. 복자야! 네.. 너는 오늘 하루종일 뭐 한거야? 저는 단단해.... 에이핑크 슬퍼가inte 못끝 와...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것도 주세요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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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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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rap 잘 들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주 보너스를 줄 거에요 너는 막 뭘 좋아하워 너는 박도복군 없지 너는 저도 복근 있습니다 네가 복근이있어? 예 네 복근김치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 attendance 이도 볶음밥 뭐? 이거 할çon 장난치만 해도 있어, 이건. 으유. 우유. 하지 마! 어머. 내가 인마 너만 보면 아주 허랍이 올라서 일찍 죽을 것 같아, 아주. 아유, 내가 진짜. 대표님, 그 예쁜 입으로 이렇게 못된 말을 하셔요. 아주 훈줄 아셔 얘기했어요. 아유, 소리나? 훈... 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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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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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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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구.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심장이 튀어나왔나 봐요. 어머, 세상에. 라구, 라구. 너무 잘하겠나 보다. 라구, 라구, 라구. 자, 이제. 예. 우리가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하자고. 어? 진짜. 야, 운동은 말이야, 별 거 아니야. 이런 아령 같은 거 있죠, 아령 같은 거. 이런 걸 했다가 이렇게 쫙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복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끝. 너 또 뭐 해, 인바? 냉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끝. 야, 이만의 음식들이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위 안에. 위 안에. 집이 있자, 회장, 소장은 이나 방구로 뻥. 아휴, 정말. 하지 말라, 이거. 복자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자꾸 복자가 그러니까 내가 복자랑 비행기를 같이 타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 못 들까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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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말을? 어? 대표님. 그게 아닌데. 못된 말만 나고. 말이 아니야. 헌줄나서야겠어요. 왜 화를 났네, 이거? 음... 쏙, 쏙, 탁, 쏙,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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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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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회사입니까? 야 이제 장난을 그만 치란 말이야 하도 왔다 갔다 했더니 목이 말이야 물 좀 갖고 와봐 대표님! 대표님 물을 물 먹고 왔습니다 대표님 야 뭐해? 어머어머어머어머 웬일? 대표님인 줄 알았어요 이대리 무조건 승진시켜! 무조건 승진이야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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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불안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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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먹기가 질질 흘려 이렇게 뭐하는 거야? 내가 물을 못 먹어 아유 물을 못 먹어 아악! 웬열 복자 씨인 줄? 야 그나저나 헬스장 만들어주면 운동시켜준다던 양그레는 왜 하나 도대체? 어디까지? 난 신입사원 양그레다 사회초년생인 나 햇병아인 나 아직 배울게 많다 양그레 오늘도 파이팅 화이팅 안 흘립니다 이제 흘리지 않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이건 딱 뭐야? 대표님 운동하셨다고 해서 제가 삶아있는 달걀 좀 아유 참 아유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 까봐 아 그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야야야 그거 그렇게 까면 돼 이마에 턱하고 깔야지 그래야 맛있어 대표님 아유 아유 이 자식 이상하다 분명히 집합 배 선생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안 삶아졌을까? 억울하다 억울해 이게 어떻게 된거지? 어? 익었는데? 정말 억울하다 다음부턴 삶을 때 파기름을 내고 삶아야겠다 양그레 넌 일부러 니가 실수한거 아닌거 알아? 알겠지? 양그레 화이팅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내가 이마 너 때문에 자식이 아주 머리에 열이 받아주겠어 아주 그냥 열이 좋을 때 하나 먹읍시다 열다 덥다 뭐하는거야 이거는 열 받은 머리에 먹는 달걀후라이가요 얼마나 맛있겠 뭐해 뭐해 이것들 장난치고 앉아있어 지금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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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나저나 너 운동시켜준다더니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그럼 제가 운동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사실 이게 운동을 하려면 일단 스트레칭을 좀 아 스트레칭을 좀 아 스트레칭을 하는데? 다친다고 잘못하면 그러면 무무장님도 운동한지 오래됐으니까 나를 거의 안했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그래 자꾸 나오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그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 팔을 이렇게 좀 벌려라 이거지 팔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면서 고개를 들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 엉덩이를 뒤로 쭉 이렇게 빼라고 수우우웅 어떻게 된걸까? 분명히 나 배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순서가 잘못됐나? 잠깐만 무릎 꿇고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된 거야 아 진짜 이거 와. 너무 와. 너무 와. 안 그래. 너. 너 이씨. 어? 아 맞다 맞다. 이 자세였지. 어? 계란물이 묻으니까 동그랑땡이 됐네. 양그래. 다음으로도 절대 실수하지 말겠지? 양그래 파이팅. 어이 죄송합니다. 어이 여기. 어이 여기 수염이 묻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보좌 보좌. 저거 짜리고 싶어 진짜. 웃어. 웃지마. 웃지마 조사쌤 장난이야. 우는 겁니다. 어 대답 못해. 왜 대답 못해. 너 똑바로 할 거 안 할거야. 똑바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어. 가만 있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그래서 뭐 운동을 어찌. 운동을. 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제가 그럼 운동을. 그러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일단은 대표님은. 복부에 좀 지방이 있으니까. 마사지기를 이용해서. 마사지기. 지방을 하면 될 것 같고. 부장님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요거 요거 줄 수 있어 걸어라 이거지. 네. 일단 요거 먼저 틀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눌러본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만들어 만지면 안됩니다. 그거 정전. 정전올릅니다. 이렇게 할게. 정전. 정전이 오르는건 뭐야. 정전이 오르는건 뭐야. 전기 오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우 내 귀가 왜 이랬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이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아 좋네. 오 좋네. 이게 집에 분해되는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 mis 현대장 나 Schnнего에요. 야아아아아아아아. 삐으면 안돼요. 이히히히히. 진짜 어묵하다. 자, 우리 부당님도 운동 열심히 하긴 하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야, 미치도. 야, 그래. 그래도 오늘 배운 거 많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화이팅! 그래, 그만해. 그만해. 아, 진짜. 아니, 잔돈 모아둔 돼지 정통이 없어졌어요. 아이, 나 휴대폰까지 없어졌다니까. 아, 가만있어봐. 우리 회사에 도둑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아, 이럴 때 수록 서로를 위해줘야지만 의심을 해? 그리고 관리 못한 당신들 책임이지? 자리들 책임 아니야? 아, 부장님. 부장님 맥북도 없어졌어요. 괜찮아, 됐어. 아, 이번에 사모님이 사다 드릴 거라고 했던 그 맥 립스틱 그것도 없어졌다니까요? 아니, 다시 사면 되잖아, 됐어. 아, 맥스봉도 없어졌어요. 찾아! 찾아! 네가 먹었어! 아니, 아니, 아니. 네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치즈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맥스봉! 누가 찾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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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나오십니다! 아, 내 손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내 손이. 야, 나는 독자밖에 없어. 내 손이! 아유, 이뻐질게 싸주고 그냥. 그래, 그래, 그래. 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대변인. 회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 도둑? 이 도둑이 어디... 네? 복장이 도둑 얘기하니까 복장이 이렇게 덜 떨어? 복장 도둑이야? 네? 고향이 덜 떨어! 어디가 안 뜯어져요? 이거 털리면 어떡해요? 털린다면 얼른 보조장 안 뜯어져요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털린다 대표님, 찾아야 됩니다 맥스봉 없어졌어요 제발! 진주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걸 확 그냥... 내가 봐 너만 보면 아주 일찍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아유, 대표님 이렇게 이쁜 입으로 말을 못 되게 하셔요 그 입 혼쭐 나야겠어요 혼쭐 난다고? 음... 혼... 질아! 라부! 라부! 대변인! 어디? 저... 대표님! 대표님! 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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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지게차 왔냐, 지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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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맥스봉쟁이 진짜... 야, 인마! 그놈 먹는 걸 누가 훔쳐가, 인마! 거짓말하고... 가만있어, 먹는...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의심할 수 있어요? 왜요? 왜요? 뭐 나 같은 애는 뭐 소세지 막 먹다가 볼 때 이게 잔뜩 우렌들 긁어서 먹고, 긁어서 먹고, 삭삭삭 긁어서 먹고, 소세지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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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꽉 찼는데, 끄우 늘어서 한 개만 더 먹고, 내가 말, 내가 말 그런 사람이에요! 맞잖아!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아유, 어디 갔어, 그러면서? 야, 너 혹시 네가 다 먹고 뭐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뻥이란 말씀이세요, 지금? 어? 뚱뚱한 돼지같으니까 뻥쳐서 더 먹으러 간다고! 아, 그럼 저는 뭐 아침 먹고 나와가지고 간식 먹고, 아, 점 먹고, 점심 먹고, 또 아, 간식 먹고, 점점 먹고, 아, 저녁 먹고, 그리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아, 자야지 해다가 또 아, 간식 한 번 더 먹고! 이래서 돼지 됐단 말씀이세요! 맞잖아!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아유, 아! 이것들 이제, 장난을 치고, 복자도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세게 먹는 생각만 하고 말이야! 아니, 대표님... 복자도 그거 없어진 것 좀 찾아요! 아니, 없어진 것 같네요! 없어진 게 왜 없어요, 목도 없어지고 허리도 없어졌잖아! 대표님, 못된 말만 하고 혼줄나야겠어요. 좀 심하셨습니다. 그러면 혼줄나? 무섭긴 해, 이거. 어디 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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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야, 지금 운석 떨어지지 않았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도둑이 대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문분서 담긴 USB, USB 있나 확인해 봐. 저 사실, 도둑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어? 누구야? 대표님이시잖아요. 뭐라고? 뭔 소리야? 대표님 맞잖아요, 대표님. 대표님이 도둑이시잖아요. 야, 이거 김수현 아니야? 에? 웬요? 나 대표님인지. 이대로 바로 승진시켜! 너무 뛰었어요. 저 복자도 그러지 말고 잊어버린 거 없나, 찾아봐. 그래요, 찾아봐요. 복자 씨도. 어? 왜 그래? 뭐 잊어먹었어? 내가 언제 이 반에 졌지? 내가 제일 몸무게 반에 나가! 뭐? 반에 나가! 우와! 아, 대표님. 아이고, 힘들어요. 저승 사져본 거 같네요. 아휴, 머리야. 저기 저 양그레한테 약증 가져오라고 해. 야, 양그레 맨들! 양그레 빨리 들어오라고 해! 뭐 해! 아, 나 말이야. 난 신입사원 양그레다. 사회초년생인 나. 아직 회사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아나도 실수를 한다. 아, 사린마을에서는 천천했다고 현수막 걸고 그랬었는데. 그래, 지금은 긴장해서 그냥 실수하는 거야. 양그레 오늘 잘해보자! 양그레 오늘도 파이팅! 어, 죄송합니다! 빨리 와! 아, 왔어. 어디 아프시다고?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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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드려. 머리 아프세요? 어. 어.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어? 네? 머리 아프다고 지금 빨간 양빨하는 거야? 뭐 잘못했습니까? 이제 장난치고. 야, 인마. 찌금찌금해서 되겠어, 인마? 어? 장난치고. 뭘 말하지? 어? 이 자식 봐라, 인마. 휴. 찌금찌금 본다 그래서 살짝만 부르려고 그랬는데 손에서 미끄러져버렸다. 어. 호우. 하, 양그래.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난 알고 있어. 긴장해서 그런 거야. 긴장하지 말겠지? 양그래, 화이팅! 어,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이야, 이 자식이야! 잠깐만, 죽앉였어, 이 자식이야! 아유, 대표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살짝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리. 이걸 그냥 확대돼, 때릴 건데. 아유, 때려주면 안 됩니다. 아유, 아유. 너 진짜 무한도전만 하면 확 때리지 않는 얘기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야 인마 지금 장난칠 때 도둑 쏘놨고 난리여놨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인마 지금 도둑이 됐습니까? 그래 아 그게 그거구나 뭐? 제가 어제 도둑을 본 것 같습니다 어? 야 어제 야근을 하다가 제가 창고에 신제품을 가지러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 잘못 들었겠지 하고 신제품을 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까지 어디서 아아아아아아악 이걸 진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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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정말 억울하다. 하지만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양귤에. 지금부터 잘하면 돼, 알겠지? 양귤에 오늘도 파이팅.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꺼, 꺼. 그만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어머, 서른 돈 줄 내가 제일 잘 나는 안 틀어줘야. 일로 와. 너 진짜 미쳤어? 너 몇 번째로 잘리고 싶어, 정말? 야, USB가 없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장난칠 때야, 지금? 그러면 몸 수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대표님부터 제가 수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 대표님. 서로 의심하느니 이게 깔끔합니다. 어, 생각 잘했어. 대표님부터 다 한 번 보자고. 어휴, 너무 더럽습니다. 뭐야? 뭐해, 오빠, 자식아! 헐! 애기야! 잘못했어요. 말만 대피고 그냥 쫄다구야. 아, 저기 있다. 어, 맥스봉이다. 이 새끼가... 아무튼 실패를 하면 실망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시도도 안 했다는 건 불행일 수 있어. 뭐 헛소리야. 어쨌든! 양그레! 그리고 대한민국... 대안... 양그레!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파이팅! 대한민국 모두 파이팅! 지옥씨! 성립기념일 팜플렛 확인했어요. 아, 다들 와있었구먼. 아, 맛있습니다. 아, 아주 예쁘게 입고 왔어. 아, 부장님. 행사 때 이 옷 입으실 거예요? 하나 뽑았어, 어때 멋진가? 가슴에 행거칩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김막기야. 김막기야. 쓰시려 먹다가 급하게 오는 길에 그만. 대표님 나오십니다. 아이고, 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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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가방 산 거야? 아니요. 아이고, 명품 같은데? 아니요. 뭐야, 그러면은? 아이고, 롤케이크였다. 아이고, pegar다. 테이크옷, 테이크옷.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복장을 보면 너무 기뻐. 내가 너만 보면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 내가 일찍 죽든지 해야지, 내가 진짜. 아이고, 대표님. 그 예쁜 입으로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하신대요? 그 입 혼줄라약으로 써요. 음... 혼줄... 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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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브. 라브라프. 재밌겠습니다. 아, 대비님. 아유, 러블러블, 러블러블. 대비님. 뭔데?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저 롤 크리스도 조금만 더 나눠주시면 게맓겠습니다. 맨날 먹을 생각만 하고 넌 마 머리를 맞이거 장식으로 달고 다녀? 머리에 이거 간식인데요? 또 또! 하지마요! 아유 참 진짜 하지마요! 아니구 다이제 장난치지마 다이제 또 또 또 또 하지마요 또 아이고 야 행사 때 말이야 음식을 뭘로 하면 좋겠어? 숯불 바베큐를 딱 켜놓고 통돼지를 거기다 바베큐를 하면 연기가 잡고 야 야 야 야! 실내에서 무슨 바베큐를 해 먹어? 그걸 막 누가 먹어 인마 나야 나 나 통돼지 먹을 사람 나야 나 나 샐러드 먹을 사람 너야 너 너야 너 야 음식을 막 그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뱃속에 저장 복자도 저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머릿속에 그 맨날 먹는 생각밖에 안하지? 대표님 그래요! 그래 나 뭐 뭐 머릿속에 먹을거만 잔뜩 있어 여기에 뭐 뽀떠 있고 여기에 다이제 있고 여기 맛동간 여기 새우간 여기 양파를 뒤에 딱 그 포카칩 들어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아니 정말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또또또 자식아 뭐 또 왜 안 그래 이 방해 또또또 했잖아 내가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이거 이 자식이 말이야 누가 점심을 안 차려? 뭔 소리예요? 안 다치들 마음대로 해 아주 아이 정말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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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진행자는 누구와로 확인했어? 아아 아 대표님 이번에 행사 진행자로 이승기씨 어떻습니까? 아아 좋다 좋다 이승기 좋지 네 연락해봐 네 대표님 그럼 이승기씨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뭐야 야 인마 이승기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웬요? 이승기랑 쌍둥이 아니에요? 어? 네 이대는 바로 승진시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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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알 센스가 있어 센스가 야 저기 이승기 전화번호 가만있어 보자 명함 통해 명함 통해 그 엔터테인먼트 전화번호 했을꺼야 복잡이 찾아봐 명함 통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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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거 끼였어요 아니 근데 웬열, 그라가슨 줄? 니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뭐해요? 그나저나 저기 여기 좀 인테리어 이런 거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양그레 사원이 많은 소품이랑 뭘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양그레 미안해 양그레! 양그레 난 신입사원 양그레다 오늘로 입사한 지 두 달째 양그레! 개죽지 말고 오늘도 파이팅! 야 마크 사진은 뭐야? 영전 사진처럼 들고 와! 아 아닙니다 뒤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저기 걸으려고 하는 거야? 대표님 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존경의 의미로 또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걸어 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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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진을 딱 하면은 야야야야! 이게 글씨가 이상해졌잖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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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뜯으라고 해서 뜯은 건데 왜 자꾸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지? 야 그래 이겨내야 돼 버텨내야 돼 너 일부러 회사에서 나가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착당하는 거야 야 그래 홀더 화이팅!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뭐한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하세요 야야야 뭐한 거야? 아 시발 야 다 뜯어버려 저거 이거 진짜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도 인마 저거 아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사실 다들 야근으로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첫 월급을 받은 걸로 피자를 좀 사나 아휴 피자를 사서 잘한 게 있었네요 아이고 세상에 힘이 가죽 아휴 제가 샀으니까 하나씩 먹고 가자고 응? 진짜 하자 야 양그레가 그래도 응? 야 야 양그레가 그래도 이렇게 또 첫 얼굴로 산 거예요 응? 자 감사하게 다들 먹자고 응? 휴우 모두 발걸 가자 네 진짜 하자 뭐야 인마 굿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아하 오하 하하하하 으하 하하하하 소득히 적힌 눈은 탕후라 벌써라 홍복자 화이팅! 피자도 어디 갔어? 내 뱃속에 저장 기분을 좀 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 세원이 우리 부탁림 기념일 대표님께 선물 하나 드린다고 대표님 흉상을 제작했어 남들의 애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미적 감성이 좋아요 진짜야? 너 장난치려고 그러지 또? 아닙니다 확실해? 저희도 장난 안 칩니다 너 장난치면 죽어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나보다 살이 좀 붙은 것 같아? 그런가요? 만지면 됩니다 너무 넣었잖아 2만원이면 됩니다 아 진짜 어떡해 어디 어디 가? 야 원상 복구 시켜놔 원상 복구 시켜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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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억울하다 아! 흉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었어 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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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면 여자 네가 다 부수어 여자면 이빨! 이씨! 이씨! 아! 보검사! 양그레 너의 노력을 내가 인정할게 아악! 길 좀 알겠지? 양그레 파이팅! 티빈